어떠한 문제를 해결할 때 일반적인 방식으로 상식적인 선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생각지도 못한 방법으로 창의적으로 문제를 풀어나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고 예상되는 문제도 창의적인 방법으로 접근하면 의외로 간단하게 해결을 할 수 있는 문제들도 있는데요. 어떠한 사물과 상황을 창의적인 시각으로 바라보고 창의적으로 접근하는 것은 일부 천재들에게만 해당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창의적인 접근에 일정한 규칙이 존재하고 이것에 대해 파악하고 있으면 천재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우리의 삶의 적용을 시킬 수 있습니다. 창의적인 발명들이 갖고 있는 공통점을 분석하여 시스템화 시킨 것을 트리즈라고 할 수 있는데요. 우리나라의 기업에서도 트리즈가 활용되고 있습니다. 우선 트리즈의 역사에 대해 간략하게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1990년대를 기준으로 그 이전을 클래시컬 트리즈 그 이후를 콘테모러리 트리즈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트리즈의 창시자는 겟니우 사울로비추 알트슐레르이며 그는 발명에 특히 재능을 보였습니다. 러시아 해군에서 특허와 관련된 일에 종사하면서 문제 해결에 적용시킬 수 있는 기술 시스템과 관련된 가설을 세웠고 이후에 이것이 트리즈 이론으로 발전되었는데요. 클래시컬 트리즈는 알트슐레르가 주도해서 개발했지만 그의 동료와 제자들도 함께 했습니다. 우리나라의 트리즈가 처음으로 도입된 것은 언제일까요? 바로 1995년인데요. LG전자에서 생산기술원으로 근무하고 있었던 직원이 당시에 제휴관계를 맺고 있던 필립스에서 트리즈를 소개받아 LG에도 도입될 수 있었습니다. 트리즈 마스터를 초청하여 기본 교육을 받은 것이 그 시작이었는데요. 그 성과로 에어컨 소음을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국내에도 트리즈 전문가가 존재하게 되었으나 이후 활동은 미약해졌는데요. 추후에 삼성이 트리즈를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다시 트리즈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트리즈가 가장 활발한 기업으로는 삼성을 꼽을 수 있는데요. 1996년에 니케이 메카니컬이라는 잡지에 실렸던 트리즈 기사를 번역해서 삼성 내부 정보 시스템에 올린 것이 시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내용을 보고 삼성에서도 도입이 추진되었지만 무산되었다가 시간이 흘러 2000년 초부터 활발하게 활용되고 있습니다. 트리즈의 역사에 대해 간략하게 알아보았으니 이제 트리즈가 무엇인지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전문가가 아닌 이상 트리즈에 대해 정확하고 세세하게 이해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만큼 현재까지 연구되고 개발된 이론의 양이 방대하기 때문인데요. 한마디로 트리즈가 무엇인가 설명하려면 창의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체계적인 방법 이론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어떠한 문제 상황 속에서 얻을 수 있는 최선의 결과를 정한 후에 그 결과를 도출해내는 데 방해가 되는 요소들이 있는지를 알아내고 그것들을 해결하는 방법을 보완해내는 것인데요. 어떠한 문제를 해결할 때 체계화된 해결 방안을 도출해서 그것을 실천해나갈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시간을 절약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원하는 결과를 도출해 내기도 더욱 용이한데요. 하지만 이론 체계가 워낙 복잡할 뿐만 아니라 양도 방대하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또한 이론에 대한 이해가 있다고 할지라도 실제로 적용하여 긍정적인 결과를 내기 위해서는 응용력이 있어야 함으로 트리즈에 대한 이해뿐만 아니라 문제 상황과 주변 상황들에 대해서도 종합적인 이해가 필요합니다. 트리즈 이론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알아볼 텐데요. 기법과 개념, 프로세스까지 총 3가지로 크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기법은 구체적으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하후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요. 문제의 유형이나 처해진 조건에 따라서 적용되는 기법이 달라집니다. 알티슐레르 주도하에 개발된 클래시컬 트리즈 기법 빌국계와 이후에 그의 제자들에 의해서 개발된 컨템퍼러리, 트리즈 기법 8개까지 총 15가지의 기법이 존재합니다. 클래시컬 트리즈 기법부터 알아볼 텐데요. 첫째로 발명원리 40과 기술 모순표가 있습니다. 총 40종의 발명원리가 있으며 하나의 문제를 해결했을 때 다른 문제가 발생되는 기술적 모순 상황을 해결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기법인데요. 발명원리 40도표를 문제에 적용하는 방식으로 활용합니다. 두 번째로 물질, 장 분석은 문제가 발생하는 최소 조건인 도구, 제품, 장애 요소를 조합해서 문제의 유형을 파악하고 해결해 나가는 방식입니다. 세 번째는 효과이며, 네 번째는 물리적 모순, 다섯 번째는 기술 진화 법칙입니다. 여섯 번째인 스마트 스몰 펄스는 아이디어를 생성할 때 이용하며, 일곱 번째는 STC 오퍼레이터로 문제 상황에서의 시간과 비용 그리고 크기의 파라메터를 변환해 해결 방법을 알아내는 기법입니다. 이번에는 컨템퍼러리 트리즈 기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첫째로 시스템 오브 오퍼레이터스가 있으며, 이는 전 세계의 특허를 분석해서 모아둔 지식 베이스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인 AFD Anticipatory, 페일러 디터미네이션은 신뢰성을 예측하는 기법으로 사전의 유해 요소들을 파악해서 실패를 예측해내는 데 주력합니다. 세 번째인 디렉티드 에볼루션과 네 번째인 탑 어넬러서스도 있는데요. 다섯 번째인 트리밍은 중복성을 검사해서 기능을 삭제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섯째로 가장 최근에 개발된 기법인 루트코즈 어넬러서스와 시스템 사고를 위한 기법인 구 윈도우즈가 있습니다. 이제는 트리즈의 개념에 대해 이야기해 볼 차례인데요. 창조형 문제의 경우 해결하는 방법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답을 먼저 찾아내고 그 다음에 선별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이루어져야 하는데요. 기법이 구체적인 해결 방법이라면 개념은 찾아낸 답이 갖고 있는 정당성을 평가하는 기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개념은 총 8가지이며, 이상성이 최종 목표에 해당하는데요. 개념은 이상성을 포함해서 자원, 시스템 사고, 심리적 타성, 문제의 일반화, 공상과학, 기능, 모순이 있습니다. 이상성은 더 추가로 개선할 것이 없는 완벽한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닌데요. 더 이상 뺄 것이 없는 상태를 뜻합니다. 자원은 문제를 해결할 때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를 파악해서 활용하는 것인데요. 시스템 사고는 다양한 관점에서 상황을 보고 인지의 오류를 막을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심리적 타성은 고정관념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문제를 일반화해서 심리적 타성을 줄이는 것을 말합니다. 문제의 일반화는 컨텐츠 관점이 아닌 컨텍스트 관점으로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을 뜻하며 공상과학은 사고의 폭을 확장시키기 위해서 필요한데요. 기능은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발생하게 되는 요소 간의 사모작용을 뜻하며 모순에는 기술적 모순과 물리적 모순 그리고 행정적 모순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기법과 개념까지 알아보았으니 마지막으로 트리지의 프로세스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프로세스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밟아야 하는 순서로 단계적인 절차에 해당합니다. 가장 일반적인 프로세스로는 REG가 있으며 이를 보완하기 위한 프로세스인 REG 어시스트가 있습니다. 프로세스에는 총 9개의 파트가 존재하는데요. 첫 번째 파트는 문제 분석입니다. 기술 모순을 정의하고 모순을 극대화하는 단계입니다. 두 번째로 문제의 모델 분석 파트가 있는데요. 이때에는 동작 영역과 동작 시간을 정합니다. 또한 프로덕트의 환경과 연관된 물질, 장, 자원을 정의해서 목록을 만듭니다. 세 번째 파트는 이상적 최종회와 물리적 모순 정의로 공식을 적어서 물리적 모순을 거시적 관점과 미시적 관점에서 기술합니다. 네 번째는 자원의 활용으로 두 번째 파트에서 찾은 자원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지식 기반의 활용으로 표준회와 물리적 효과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는지 고려하는 것인데요. 여섯 번째는 문제 재구성 혹은 변환입니다. 문제를 다시 정의해 보는 것인데요. 여덟 번째인 얻어진 해의 사용은 얻어낸 해를 다른 곳에 이용할 수는 없는지 그 가능성을 확인해 보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아홉 번째 파트인 해의 경로 분석은 기술 모순을 포함하지 않는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사전 프로세스를 통해 보완하는 것을 일컫습니다. 트리즈에 대해 간략하게만 알아보았는데도 상당히 복잡하고 양이 방대하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전문가가 아니라면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반가운 소식은 천재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트리즈를 통해서 창의적인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선천적으로 창의성을 타고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체계적인 프로세스를 통해서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인데요. 트리즈는 기업에서 직면할 수 있는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활용될 수 있습니다. 문제를 이론으로서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 참 신기한데요. 단계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알고리즘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실행할 수 있다는 것도 장점입니다. 하지만 워낙 복잡한 이론이기 때문에 기업에서 활용하기 위해서는 전문가를 고용해야 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소기업에서는 적용하는 것이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삼성에서는 2000년 초에 트리즈 마스터인 니콜라이 스파코프스키 박사를 채용하고 니콜라이 코멘코 박사를 초빙해서 트리즈 교육을 이수한 바 있는데요. 이러한 과정으로 트리즈 전문가를 배출하였고 삼성에 적용하여 여러 성공 사례를 이끌어냈습니다. 오늘날에는 삼성전자 관계사 전체가 참가하고 있는 삼성트리즈협회가 설립되어 있는데요. 그룹 단위로 현재까지도 활동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삼성을 제외하고는 트리즈 연구회가 가장 많은 트리즈 전문가를 배출했는데요. 트리즈 연구회가 현재는 한국트리즈협회로 발전하였습니다. 트리즈가 우리나라에서 생겨난 개념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 매우 활발하게 이용되고 있는데요. 삼성이라는 기업의 영향력이 없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만큼 삼성의 영향력이 막대하기 때문에 트리즈가 우리나라에서 활발히 이용되고 연구될 수 있었다고 볼 수도 있는데요. 우리나라 외에 트리즈를 활발하게 연구하고 있는 다른 나라로는 러시아가 대표적입니다. 트리즈에 대해 더 자세하게 알고 싶다면 서적을 통해 공부할 수 있는데요. 입문자들을 위한 서적들이 있으니 책을 통해 우선적으로 공부해 볼 수 있습니다. 트리즈가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적용이 쉽지 않다는 단점이 있어서 트리즈를 간략화시켜야 한다는 주장도 존재하는데요. 이 의견에는 찬반이 공존합니다. 트리즈의 다양한 도구들을 간소화하게 되면 막상 제대로 적용하는 것이 쉽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인데요. 처음에 트리즈 이론에 대해 수박 겉핥기 식으로만 대략적으로 공부했을 때는 굉장히 많은 곳에 적용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하기 쉽습니다. 발명이나 문제 해결 분야에서 큰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예측하지만 더 자세히 공부하게 되면 주어진 상황에서 올바른 도구를 적용하고 활용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는데요. 전문가에게도 어려울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간략화를 하게 되면 입문자만 늘어나고 막상 제대로 활용되는 사례는 드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반대 의견으로 간략화를 하게 되면 접근성이 쉬워져서 더 많은 사람들이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므로 어떤 주장이 옳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내용이 유익하셨으면 구독과 전체 알림 설정,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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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